요즘 핫한 이런 3D 아이콘, 3D 글씨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3D를 해보려면 블렌더니 마야니 시네마 포디니 너무 어려워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저처럼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만 쓰던 사람들은 아직 3D 프로그램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3D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도 되고 글씨도 됩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보러 갈까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은 저는 현재 28.5버전 가장 최신 버전을 쓰고 있고요. 또 이 3D 효과가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그 점 알아두시고 시작해 볼게요. 일러스트에서 파일, 뉴 해서 저는 A4 사이즈로 가로 형태로 열어볼게요. 크리에이트 눌러서 열어줍니다. 먼저 간단하게 아이콘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키보드에 M을 누르면 이렇게 레탱글 툴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 레탱글 툴을 꾹 눌러주면 옆에 다른 메뉴들이 뜨는데 이쪽에서 아래에 있는 이 스타 툴을 클릭을 해줄게요. 이 돼지의 마우스 왼쪽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사이즈와 별의 꼭지점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저는 이렇게 5개로 해보겠습니다.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알아서 기본적으로 별이 그려지는데 지금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저는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키보드에 Delete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해주면 아까처럼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우리가 아는 흔한 별 모양이 나오거든요. 원하는 크기로 만들고 마우스를 놔주세요. 지금 색깔이 면의 색이 흰색, 선의 색이 까만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까만 거를 선택을 해서 이 아래에 있는 None 버튼을 눌러서 선을 삭제를 해주고요. 지금 색깔이 하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 앞에 흰색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고 노란색 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OK 눌러줍니다. 지금 별이 너무 뾰족하니까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키보드에 A를 눌러서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방에 점들이 생기는데요.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살짝 내려주면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가 생깁니다. 많이 하면 이렇게 너무 심하게 되니까 적당히 해서 원하는 만큼만 줄여주세요. 별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옆에다가 말풍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키보드에 M을 눌러서 Rectangle Tool을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사이즈로 그려줍니다. 지금 바로 가져다 대면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점이 생기는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라운드를 줄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말풍선은 그냥 펜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펜툴을 이렇게 바로 선택하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뜨는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키보드에 P를 눌러도 선택이 돼요.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말풍선을 그려주세요. 점이 이렇게 끝까지 닫혀야지 면으로 변하겠죠? 키보드에 V를 눌러서 Selection Tool로 바꿔주시고 지금 둘 다 노란색이니까 색도 바꿔보고 지금 따로 떨어진 이 두 개의 개체를 합쳐볼게요.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렇게 민트색이 예뻐 보여서 예로 할게요. OK 눌러주시고 이 Pathfinder 창에서 United를 눌러서 합쳐줄 건데 만약에 Pathfinder 창이 안 떠 있다면 윈도우에서 이 Pathfinder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거를 눌러주면 합쳐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간단한 아이콘을 만들어봤고요. 이번에 글자를 써볼게요. 이쪽에 Type 2를 눌러주시거나 키보드의 T버튼 눌러주면 선택이 되고요. 저는 제 닉네임 한번 써보겠습니다. 키워주고 샘플에 썼던 거랑 똑같은 폰트로 한번 해볼게요. 얘도 색깔을 원하는 걸로 바꿔봅니다. 이 폰트는 쿠퍼블랙이라는 폰트이고 제가 알기론 어도비 구독 중이시면 어도비 폰트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폰트예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봤고 이제 3D 효과를 주도록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별을 선택을 하고요. 위에 메뉴 중에 이펙트에서 3D & Materials 첫 번째에 있는 Extrude & Bebe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두께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3D & Materials 제어 창도 옆에 뜰 거예요. 맨 왼쪽에 풍선 모양의 인플레이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앞쪽이 동그랗게 부풀어요. 그리고 지금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 동그란 게 이렇게 위치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앞에는 이렇게 부풀었지만 뒤에는 평면이잖아요. 뒤에도 부풀려주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Inflate Both Side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도 부풀어지고요. 얘로 위치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보이게 바꿔주세요. 이거는 방금 저희가 가로, 세로 조절했던 그거를 마우스가 아니라 직접 숫자를 적어서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마우스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숫자로 하나씩 할 필요는 없겠죠? 얘는 신경 안 쓰고 직접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Depth, 두께를 더 많이 늘려주는가 저는 별로 해서 Ctrl Z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바꿔둘게요. 트위스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꼬는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도 Ctrl Z, 얘는 이 뒤에가 이 두꺼운 거 얼마나 두꺼운지 이렇게 하는 건데 얘도 원래대로 볼륨도 100%라면 이렇게 따방하게 볼륨이 들어가고 0으로 하면 거의 그냥 평면이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둘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 샘플이 이렇게 빤딱빤딱 빛나는데 얘는 뭔가 매트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렌더를 안 해줬기 때문인데요. 맨 위에 있는 이 렌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빤딱빤딱하게 완성이 됩니다.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은 경우에 이 렌더 버튼 눌렀을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막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꺼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파일이 꺼졌을 때 다 날리지 않도록 중간중간 Ctrl S 눌러서 꼭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것도 바로 해볼게요. 이 말풍선 선택을 해주고 다시 한 번 이펙트 3D 모티러스 익스트로드 앤 베베를 눌러주세요. 또 이 인플레이트 눌러서 앞을 부풀리고 이 인플레이트 보스 사이드 눌러서 뒤에도 부풀려줍니다. 이걸로 위치를 조절을 해볼게요. 저는 이 정도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변경을 해봤고요. 다시 한 번 렌더를 눌러주겠습니다. 반짝반짝하니 예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콘뿐만 아니라 글씨도 되는데요. 글씨를 선택을 해서 똑같이 효과를 줘볼게요. 얘도 인플레이트 눌러서 부풀려주고 뒤쪽도 하고 위치를 예뻐 보이는 쪽으로 바꿔줄게요. 얘도 렌더를 눌러줍니다. 짠! 혹시 글자도 변경이 가능할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알트와 시프트키 누르면서 하나 복사를 해봐야 돼. 지금 제 컴퓨터도 나름 사양이 좋은데 벌써 좀 느려졌어요. 지금 하나 더 복사를 해봤고요. 색깔도 한번 바꿔보고 글자도 바꿔볼게요. 지금 되게 느려요. 한글로? 안녕? 글자가 안 예쁘니까 글자를 바꾸는 것도 되네요. 이렇게 크기도 키워보고 위치도 옮겨보고 그러시면 이게 되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저장을 할 때 3D 효과를 어차피 나는 여기서 끝이야. 다시 바꿀 필요가 없다.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익스팬드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익스팬드를 해볼게요. 위에 오브젝트에서 이 익스팬드 어퓨어런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더 이상 3D 효과가 안 되고 무겁지 않고 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벡터는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 처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벡터로는 쓸 수가 없고 이렇게 이미지로만 된다는 점 대신 가볍다는 점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콘과 글자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3D 효과를 만들어 봤고요. 그냥 딱 이런 3D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도 나오고 뭔가 빤딱빤딱하는 느낌을 주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 3D에서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3D 느낌으로 아이콘을 넣고 싶다면 이 기능 이용해서 해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한 아이콘을 그여서 3D 효과를 만들고 글씨로도 3D 효과를 넣는 방법을 같이 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굉장히 재미있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도 따라가기 쉽도록 별이랑 이런 말풍선 글씨만 해봤는데 더 다양한 것들로 많이 응용해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제가 처음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없던 기능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추가되는 모습을 보면서 디자인은 정말 평생 배우는 직업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 번 배우고 끝이 아닌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즐거운 직업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 업데이트 되는 기능들을 배우고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디자인 채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해보는 이유는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2천 명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숫자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요. 제가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8개월? 9개월?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갈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